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광사 김봉렬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하나의 성경구절이었고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아마 가장 힘이 되는 건 어떠한 말과 그 다음에 글이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능이라는 큰 전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말입니다.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저도 한 4, 5개월 전에 라면을 먹다가 어떤 드라마의 대사 때문에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잘난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른 게 뭔 줄 알아? 못난 놈이라도 잘난 것들 비집고 사이에 들어가서 나 여기에 살아 있으니 나 보고 다른 못난 놈들아 힘내라 이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잘난 건 타고나야 되지만 잘 사는 건 네 하기 나름이라고. 저한테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학원 강사들도 그렇고 여러 직종에서 정말 잘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 잘 사는 거랑은 틀린 거구나. 말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위안을 받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의 힘은 되게 큽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 되게 상투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상투적인 것들이 지금도 살아남는 거는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인디케이트라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여기에서는 이 dict라는 영어 단어가 말입니다. diction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힙합의 용어 diction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predic이라고 할 때는 얘가 먼저 말하다라고 해서 얘 언하다. 중요한 건 얘가 언이라는 거야. 그렇죠? 말하다. 그래서 인디케이트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다. 말하다. 말로 무언가를 뭐야? 지시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의 삶을 가르쳐주죠. 말로 나를 지적하고 지시하며 가르쳐줍니다. 자 데디케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얘가 강조의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말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잘난 것과 잘 사는 것. 그래. 나만 잘 살아보겠어. 이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말을 말에 대해서 헌신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데디케이트. 자기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 헌신하다. 그런데 에티케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이 말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아 아니라고 하는 거야. 치소하다 철회하다. 치소하다 철회하다. 자 집중. 자기가 말한 것들을 우리 한번 지켜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말의 힘입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집중.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잘 봐. 얘가 말이에요. 뭐냐면 로그란 단어에서 사운드 변형 법칙 때문에 R과 L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엠로게이트라는 영어 단어도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뭐와 같은 거야. 하나 둘 셋. 엡디케이트랑 같은 거야. 치소하다 철회하다. 엠로게이트 엡디케이트. 치소하다 철회하다. 철회하다. 자 인터로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 인터가 서로죠. 서로 말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 단어의 뉘앙스가 자 이런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의 변형이라고 해요. 얘는 악당이야. 즉 악당에게 말하는 거야. 신문하다. 너 그런 짓 했어 안 했어. 악당에게 말하는 거 신문하다. 신문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만이 말과 관련된 힘이 권력자 애들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딕테이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시작. 독재자라는 뜻이 있어요. 독재자. 그럼 독재자는 뭐죠. 시작. 악당이죠. 악당.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로게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얘가 down. 얘가 영어로 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데로게이트.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품위를 손상시키다. 또는 뭐가 돼. 시작. 손상시키다. 나오니까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 털어뜨리다. 자, 에로게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악당을 봤습니다. 악당. 악당. 악당 중에서 사기꾼은 사칭하겠죠. 사칭하다. 강도는 강탈하겠죠. 강탈하다. 횡령하다. 사칭하다. 그 다음 뭐야. 강의하다. 강탈하다. 횡령하다. 됐나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제 말 엄청 잘해. 아, 논리적이야. 논리적. 제 말 엄청 잘해. 어, 예. 말을 엄청 잘해. 지성. 지성이 있다. 자, 말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복화. 복화, 말. 됐습니까? 이보크라. 내 말로. 말로 뭐합니까? 야기시키다, 유발시키다. 유발하다, 야기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테리란 영어 단어가 보통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뭐하게끔 뭐하다. 시작. 말하다. 야기시키다, 유발시키다. 얘가 얘하게끔 내가 말했어. 야기시키다, 유발시키다. 자, 인보크의 뜻은 뭐야? 내가 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원하다, 호소하다. 기원하다, 호소하다. 근데 기원과 호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야기시키다, 유발시키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자, 프라보크는 뭐냐면 이거는 도발하다. 어? 유발. 얘는 도발. 유발하다, 도발하다. 도발하는 건 쟤를 뭐야? 시작. 화, 나, 게, 하, 다가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게 다 있다라는 거죠. 말의 힘. 그 말을 다시 뭐한다? 시작. 리보크. 얘는 취소하다. 자기가 말한 걸 취소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앱로 게이트. 그 다음에 앱디 게이트랑 같은 단어죠. 취소하다, 철회하다.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만 자, 칸보크의 뜻은 뭐냐면 얘는 뭐죠?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한 집자를 살려줘요.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소집하다. 말로 사람을 다 소집하는 거야. 불러 모으는 거죠. 소집하다. 소집이라는 것도 내 말로 다 이렇게 모으는 거니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 말에는 힘이 있구나. 자, 다시 한 번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내가 말로 뭔가를 야기시키고 유발시켜. 말로 사람들 모아. 소집해. 이 말 한마디가 논리가 되고 말 한마디가 지성을 갖게 되고 나의 말이 뭐가 되는 거야? 신문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폄하시킬 수도 있으며 내가 내 한마디로 남을 사기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로 남을 강탈할 수도 있으며 내 말 한마디가 뭔가를 지시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걸 가리키고 나의 삶을 헌신시킬 수 있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이란 전쟁에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를 자기 자신하게 하세요. 자기 말 한마디를. 저는요. 올해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위하여 온전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가 스스로 다짐하고 또한 그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고 그 말의 온전의 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말의 힘은 곧 여러분들을 진정한 승리자로 이끄는 큰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여러 말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